지난 영상에서 보어 조모펠트의 원자 모형이 제2만 효과에서 나타난 홀수계의 선은 설명 가능케 했지만 추가적인 실험들에서 나타난 짝수계의 선들은 설명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원자 내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추가적인 선들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원자 내부 모습의 변천 과정을 제대로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단의 카드를 눌러 앞에 이 두 영상을 꼭 먼저 시청하셔야 만합니다. 이미 보셨다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어 나가보도록 하죠. 1924년 영국의 물리학자 에드먼드 스토너가 학술지 필로소피컬 매거진에 논문 하나를 게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의 이목을 끌게 되죠. 앞선 영상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은 궤도마다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최대의 수가 2, 8, 18, 32라는 주기성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토너는 이 숫자가 보어 조모펠트 이론에서의 주 양자수마다 가질 수 있는 궤도수의 정확히 2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파울리는 여기서 착안해 보어 조모펠트 이론에 따른 아닌 각 궤도에 전자가 2개씩만 위치할 수 있으며 한 궤도가 가득 차면 다음 궤도에 전자가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전자는 무엇인가에 의해 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파울리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조건에 네 번째 양자수를 추가한 것입니다. 원자 속 전자는 네 개의 양자수에 의해 정의되는 상태에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파울리의 베타올리라 부릅니다. 베타올리는 안정된 상태일 때 왜 원자 속의 전자가 가장 안쪽 궤도에 몰리지 않는지를 설명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왜 원소 주기율표에서 2,8,18,30이라는 주기성이 나타나는지와 원자의 크기와 단단함과 같은 성질을 설명 가능케 하죠. 즉 베타올리만 지키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에너지 상태엔 왜 한 개나 세 개가 아닌 두 개의 전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보어의 원자 모형은 에너지 크기에 따라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궤도가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전역학에 따르면 이 에너지 크기는 전자가 궤도 한 바퀴를 도는 에너지가 되죠. 자, 전자가 화면의 궤도에 위치할 수 있는 에너지 크기를 H빠라고 해봅시다. 이 말은 전자가 궤도를 한 바퀴 도는 데 필요한 궤도각 운동량이 H빠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파울리의 베타올리에 따르면 하나의 에너지 상태엔 두 개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즉, 궤도각 운동량 H빠를 둘이 2분의 1씩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원자 번호에 따라 전자는 각 궤도에 한 개씩 차곡차곡 위치하게 되며 한 궤도엔 최대 두 개까지 위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궤도에 전자가 한 개만 존재하는 원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분의 1의 궤도각 운동량을 지닌 전자는 어떻게 홀로 해당 궤도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덜란드계 미국 물리학자 조지 울렘벳과 사물 구드스미트는 이것을 전자 자체의 각 운동량, 즉 자전에 의한 스핀각 운동량으로 채우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개개의 전자가 1분의 1H빠만큼의 스핀각 운동량을 가지고 자전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궤도에 한 개의 전자만 있는 경우에도 각 운동량 보존법칙에 따라 부족한 나머지 반의 에너지가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개의 전자가 위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서로 반대의 각 운동량을 지녔다고 본다면 이 둘의 스핀각 운동량은 서로 상세되기 때문이죠. 즉, 전자는 ±2분의 1H빠만큼의 스핀각 운동량을 지녔기 때문에 한 궤도에 두 개의 전자만이 위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의 특성을 줄여서 스핀이라 합니다. 흠, 이로써 네번째 양자수에 대한 정의가 완성된 듯합니다. 그런데 영상 초반 추가적인 실험들에서 발견되었다는 제2만 효과의 짝수계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현재의 양자역학이 완성되기 전, 즉 아직 물리학계가 고정 물리학 위에서 세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시절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 내부의 모습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전 전자기학에 따르면 전자를 지닌 전자의 움직임은 자기장을 생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전자가 지나가는 길을 원형으로 감으면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기모터 등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언뜻 보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개의 원자들은 모두 하나의 작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다만 원자들이 모두 제 각각의 방향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물체에선 우리가 자성을 쉽게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보어 조모펠트 이론에서 세 번째 양자수인 자기 양자수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 서로 나뉩니다. 전자의 회전 방향에 따라 궤도는 반대의 자성을 띠게 될 것이고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전자는 거기에 대응하는 궤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자세히 보면 궤도를 두는 전자는 회전하는 전자의 표면과도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자가 자전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회전하는 전자의 표면은 막대자석과 같은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즉, 스핀의 개념을 도입하면 전자 자체도 자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앞에서 한 궤도에서 전자는 서로 반대의 방향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로 반대의 자성을 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 방향의 자성을 띈 전자는 공전 방향에 따라 궤도와 서로 다르게 상호작용을 할 것입니다. 같은 극끼리는 더 큰 에너지가 반대의 극은 더 적은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너지 차이는 스펙트럼에서 미세하게 분리된 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의 네번째 양자수인 스핀을 도입하면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제의만 효과에서 추가로 발견된 짝수계의 선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보어 존머펠트 이론의 홀수계의 궤도에 이의 배수가 되니 말이죠. 참고로 각 운동량은 진량 곱하기, 회전 반지름 곱하기, 속도로 나타냅니다. 즉, 전자가 자전한다는 것은 전자를 크기와 부피가 있는 고전적인 입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자를 고전적인 입자로 보는 것과 자전을 도입하는 것엔 큰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생각되던 전자의 크기로는 전자 표면에 속도가 빛의 속도의 10배에서 100만배까지 이르기 때문이죠. 즉,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입자의 스핀각 운동량은 늘리거나 줄이거나 방향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전자의 스핀값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그동안의 고전 물리학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을 요구했습니다. 당장의 연속적이지 않은 특정 레벨의 궤도만을 지닌다는 보어 조모펠트의 이론과 위 혹은 아래의 단 두 조건만을 갖는다는 전자의 스핀은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곧 해결됩니다. 하이젠베르크와 슈리딩거 등으로 이어지는 더 발전된 양자역학이 전자가 고전적인 입자가 아님을 알려주게 되기 때문이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공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확률적으로 존재할 위치가 분포되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전자는 크기와 부피가 없는 점 입자입니다. 그래서 자전을 하지도 않죠. 영상에선 단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전적인 입자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제 채널에서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전자의 스핀, 즉 각 운동량과 자체 자성은 전화와 질량과 같이 입자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전자의 스핀은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는 항상 고정된 본질적인 값이란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훗날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디렉 방전식을 풀어보니 입자의 양자적 성질에 대한 4가지의 성분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값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입자와 반입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오늘 영상에서 다룬 스핀업과 스핀다운에 해당하죠. 참고로 디렉은 스핀을 고려하지 않고 이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자의 양자적 성질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면 전자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4번째 양자수가 나왔던 것입니다. 현재의 양자역학에서의 스핀은 전자의 자전이 아닌 대칭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만으로 반입자와 전자의 스핀을 발견한 디렉. 이것은 이론 물리학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스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까지의 영상들에서는 스핀을 제외하고 설명하였지만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이 스핀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흥미진진해지죠? 이 영상은 이강영 교수님의 저서 스핀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빠른 영상제작을 위해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와 계좌를 통한 후원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후원금은 제가 영상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저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